안녕하십니까 영어 대장 티처캠입니다 오늘은 94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늘 배워야 될 이 내용도 정말 심심치 않게 많이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먼저 부정어가 앞에 나오게 되겠구요 그리고 뒤에 이렇게 투 같은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 이게 부정어고 투 도 약간 그 좀 부정어의 느낌이 있거든요 이 안에 그래서 이중 부정 으로 해석을 해서 어 이 강한 긍정 으로 이렇게 보셔도 됩니다 해석할 때는 아무리 뭐뭐 해도 아무리 뭐뭐 해도 지나치지 않다 지나치지 않다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게 1번이고 오늘 배워야 될 거 두번째가 부정어가 앞에 나오구요 그리고 이제 a 가 나오겠죠 그리고 without이 나와요 without without 다음에 b 가 이렇게 나옵니다 직역을 하면은 b 하는 것 없이는 a 하지 않는다 가 되겠죠 근데 이것은 바꿔 말하면 a 하면 b 한다 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래서 뜻이 a 하면 반드시 b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특히 요 1번 같은 경우는 변형된 형태들이 종종 나옵니다 그거는 이제 이제 예문들을 통해서 우리가 좀 살펴볼게요 자 먼저 1번 보시면 자 낫이 여기 보이시죠 예 색깔이 있는 걸로 좀 해볼까요 낫이 있고 뒤에 투 가 있죠 네 그래서 이거는 강한 긍정으로 나는 너를 그쵸 아무리 너에게 감사해도 지나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겠죠 이해 되셨죠 예 그 다음 2번 보시면은 2번에도 여기 보면은 낫이 있고 뒤에 위드아웃이 있죠 그래서 뒤에서부터 먼저 해석을 해보면 어떻게 돼요 눈물을 흘리는 것이 없이는 이 소설을 나는 읽을 수 없다 그 얘기는 이 소설을 읽을 때마다 나는 반드시 눈물을 흘린다 라고 볼 수 있겠죠 예 이 소설을 읽으면 반드시 눈물 흘린다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보시면은 자 이것도 낫이 있고 뒤에 투 가 있죠 예 그래서 해석하면 뭐예요 아무리 신중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뭐 하는 데 있어서 너의 친구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자 그리고 이 4번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낫이 없지만 낫이 없지만 이 임파서블이 약간 좀 그러한 부정적인 느낌이잖아요 그죠 불가능한 그리고 이 2도 없죠 2도 없는데 여기 보면은 오버가 약간 좀 이 2의 느낌이 있죠 넘어서는 거니까 그죠 예 그래서 이 4번 같은 경우도 우리가 위에서 말했던 요 1번 같은 느낌에 그쵸 부정어 2 이거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여러분이 보셔도 돼요 그래서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오버 에스티메이트죠 그러니까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다 예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이러한 종류의 훈련을 아무리 과도하게 또는 높게 평가해도 에 지나치지 않다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낫2의 변형 형태에요 자 밑에 5번도 이것도 좀 변형 형태입니다 여기도 낫이 보이시죠 낫이 낫이 보이고 아 이게 이제 이그재저 레이트라 그래 갖고 이게 이제 그 과장하다 이 뜻이거든요 그래서 투의 느낌이 여기 들어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중요성을 아무리 과장해도 그쵸 아무리 과장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죠 그쵸 그래서 요거는 좀 우리가 체크를 해 놓을게요 4번 이랑 5번 같은 변형 형태가 있을 수 있다는 거 자 그리고 밑에 보시면은 또 낫이 있구요 이번에는 이너프죠 이너프는요 거의 투하고 비슷하다고 보시면 돼요 아시겠죠 예 그래서 그의 그림에 대해서 그를 아무리 칭찬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7번을 볼게요 자 7번도 이것도 이제 비슷한 형태죠 여기에 부정어가 있고 그리고 투 대신에 오버가 있는 거죠 그렇죠 부정어가 꼭 낫이 될 필요는 없는 거죠 다른 것도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해석을 하면은 이미테이션이죠 어디에서 인간 사회에서의 이미테이션 이미테이션은 이제 모방이죠 모방의 영향은 어떻습니까 예 모방의 영향이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그렇죠 아무리 높게 평가해도 지나치지 않는다 지나칠 수 없다 되셨죠 자 그 다음에 8번 보시면은 8번에 부정어 나와 있고 위드아웃이죠 예 그래서 직역을 하면 뒤에서부터 싸우는 것이 없이는 만나지 않는다 즉 만나면 싸운다 그렇죠 만나면 반드시 싸운다죠 밑에 이 표현은 뭐예요 이거는 이때 이 벗은 제외하고죠 그러니까 그들이 싸우는 것을 제외하고는 결코 만나지 않죠 그렇죠 예 이때 벗이 그러나 보단 제외하고가 맞습니다 그 다음에 9번도요 9번도 계속해서 보시면은 낫이 들어가 있고 위드아웃이죠 예 그녀가 말을 하면 무조건 어때요 아주 something disagreeable 바로 불쾌한 거 그렇죠 불쾌한 것을 말하죠 불쾌한 것을 말하는 것 없이는 말하지 않는 거니까 말하면 반드시 불쾌한 말을 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the only thing이죠 the only thing in the world 에요 그렇죠 그리고 괄호 묶어줘야겠죠 여기까지 괄호를 묶어줘야 됩니다 그리고서 요렇게 꾸며 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 괄호 안에 있는 형용사절이 여기 부정어가 나와 있고 투가 나와 있죠 그렇죠 자 우리가 주거나 받거나 주거나 아무리 주거나 받거나 해도 받거나 주거나 해도 지나침이 없는 유일한 것 세상에서 그렇죠 우리가 받거나 주거나 해도 아무리 그렇게 해도 지나침이 없는 유일한 것 세상에서 그게 뭐예요 바로 사랑이라는 거죠 그렇죠 문장 전체의 동사가 바로 이거죠 is죠 자 요 정도로 우리가 쉬운 문장을 살펴보았구요 좀 더 어려운 문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운 것들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some people이 생각을 하죠 뭘 생각합니까 그들이 cannot spare time for exercise죠 운동을 위한 시간 그러니까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할애할 수 그렇죠 할애할 수가 없다고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근데 그들은 자 cannot be told to예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이게 not이 들어가 있고 여기 to가 있는 거죠 그렇죠 자 그리고 뒤에 나와 있는 요 be told의 목적어가 이 대절이 온 거죠 그렇죠 우리는 아무리 대디아를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다는 얘기죠 그렇죠 아무리 대디아의 내용을 들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대디아의 내용을 보면 그들이 find time for exercise예요 운동을 위해서 시간을 운동을 위한 시간을 찾아야 한다 그렇죠 그렇지 않으면 그들이 어떻게 돼요 찾아야 할 것이다 그죠 찾게 될 것이다 뭐를 위한 시간이에요 바로 질병을 위한 시간을 찾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을 아무리 들어도 지나칠 수 없다는 얘기입니다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번 보시면은 hardly any two words죠 words죠 그 랭귀지에서 어떤 두 개의 단어가 정확하게 같은 의미와 같은 용례를 가지지 않는다예요 hardly니까 자 그리고 우리는 그저 캔 셀덤 셀덤도 이것도 부정어죠 예 부정어 고 어 저 뒤에 가니까 이렇게 위도 아웃이 보이네요 그죠 자 그래서 우리는 단어를 어디에다가 둡니까 자리에 두죠 어디 자리에 더 원의 자리 그죠 더 원이 뭡니까 위대한 어떤 작가가 사용했던 바로 그 말이죠 그 단어의 자리에다가 한 단어를 넣어요 그렇죠 예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변화를 하는 건데 어떤 변화에요 안 좋은 쪽을 향한 변화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안 좋은 것을 위한 변화하는 것이 없이는 그 단어를 갖다가 한 단어를 갖다가 위대한 저자가 사용했던 그 단어의 자리에다가 둘 수 없다는 얘기니까 그렇죠 우리가 위대한 저자가 사용했던 그 단어의 자리에다가 한 단어를 두면 반드시 뭐한다 예 안 좋은 쪽으로 그렇게 변하게 된다 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2번 조금 헷갈리시죠 예 혹시 많이 헷갈리시면은 또 댓글 남겨주세요 자 3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밤공부죠 밤공부가 필요하다면 이쁘니까 그죠 밤공부가 필요하다면 The early hours니까 이른 시간이죠 그러니까 초저녁을 말하는 거죠 초저녁은 should be chosen 초저녁이 선택되어야 된다 자 어떤 사람도 오랫동안 위반할 수 없어요 이 규칙을 그쵸 뭐가 없이는 being the worse for it 그것 때문에 더 나쁘게 되는 것 없이는 그쵸 그니까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그쵸 이 규칙을 위반하면 그럼 어떻게 된다 그것 때문에 더 나빠진다는 얘기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에 보면은 no가 있고 with out이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prolonged night study니까 오래 지속되는 밤공부죠 이것은 아주 하나의 나쁜 습관이고 그리고 가장 위험한 것들 중에서 하나다 되셨죠 네 그래서 아무리 밤공부를 해야 된다고 하더라도 초저녁을 해야 돼 초저녁 너무 오랫동안 공부하고 밤에 밤늦게 그러면은 훨씬 더 안 좋습니다 그쵸 나쁜 습관이고 아주 위험하고 건강에도 별로 안 좋아요 자 마지막 4번입니다 자 어떤 사람도 일할 수 없죠 오랫동안 그쵸 예 at any trade인데 이때 트레이드는요 거래가 아니라 직업이에요 자 뭐가 없이는 being brought to consider 그쵸 컨실덜 다음에 나와 있는 내용을 생각하도록 그렇게 데려와 지는 것 없이 이거 무슨 얘기입니까 모든 사람들이 어떤 직업에서 오랫동안 일하게 되면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뭐를 많은 것들을 생각하게 되는 거죠 자 뭘 생각합니까 뭐뭐인지 아닌지죠 즉 그것이 그것은 뭡니까 매일매일 그가 하는 그것이 그쵸 tend to evil or to good 그러니까 해를 끼칠지 이익을 끼칠지 그쵸 이것에 대해서 많이 생각하도록 그렇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어떤 직업에 있어서 오래 일을 하게 된다면요 I have written many novels 내가 많은 소설을 썼고 그리고 알았대요 많은 저자들이죠 소설의 저자들을 알고 있고 그래서 나는 단언할 수 있어요 대디아라고 단언할 수 있는 거죠 그러한 생각이 그쵸 그러한 생각이 have been strong 스트롱은 강한이라는 뜻도 있지만 확실한이라는 뜻이 있죠 증거 같은 것들이 확실하다 할 때 스트롱이죠 그러한 생각이 확실하대요 그쵸 그들에게 그리고 나 자신에게 자 요정도로 하겠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거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확인하는 즉시 답변 드리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